자 이렇게 되면 점수가 더 좁혀져요. 11점 차. 그리고 남은 시간 12초. 또 압박하고 있어요. 서정연. 하지만 이번엔 뚫어냈고. 자 더블팀 강력한 압박이 되어 또다시 가로채기. 끊어냅니다. 한 번 더 슈팅 던질 수 있어요. 이윤기 성공합니다. 이윤기의 버저비터 레이업. 69대 69점 차로 4쿼터를 맞이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. 말이 안 나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더 슈팅.